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상통 컴퓨터일반의 유수입니다 자 2020년도 지방지 컴퓨터일반 기출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수업시간에 여러분들께 누차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쓸데없는 모의고사 문제 100문제를 푸는 것보다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꼼꼼하게 분석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학습방법이다 라고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출문제를 그냥 단순히 문제와 답만 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해당 문제가 똑같이 출제된다라고 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2020년도 지방지 문제도 두 문제는 이전 기출문제를 거의 변형 없이 그대로 가지고 와서 출제하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내용은 같은 내용이지만 뭔가 살짝 변형해서 응용해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어떻게 변형되어도 어떻게 응용 출제가 되어도 같은 내용의 문제가 출제됐을 때 반드시 맞춰낼 수 있도록 철저하게 분석하고 꼼꼼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따라서 이제 지금부터 저와 함께 지방지 기출문제 20개의 문제를 하나하나 꼼꼼히 분석해 보면서 자 앞으로 어떤 유형의 문제가 출제될 수 있을지 예상해 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적인 총평을 좀 하자면 은근 까탈형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핏 보면 문제의 지문도 그렇게 길이지 않고 깔끔하게 출제를 했어요 쉬운 것처럼 보여요 상당히 난이도 쉬운 문제였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데 실제 문제를 분석을 해보고 안을 들여다보면 은근히 함정도 있었고 정답이 잘 보이지 않는 까탈스러운 문제들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은근히 의외로 고득점하기는 좀 어려웠던 그러한 문제였다 상당히 깔끔하게 심플하게 문제 출제를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앞서 기출문제가 가장 좋은 문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시험에 따라서 더러는 좀 잘못 출제된 경우들도 가끔 있어요 대표적으로 2019년도 계리직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그건 완전히 쓰레기 문제입니다 풀어보실 필요도 없어요 난이도 조절도 완전히 실패했을 뿐더러 지문도 굉장히 더티하게 지저분하게 길게 만들어서 여러분을 쓸데없이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문제가 한두 문제가 아니라 거의 20개 전 문제가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죠 자 그러나 이 지방지 기출문제 딱 보시면 상당히 심플하게 출제가 잘 됐어요 그러면서 은근히 또 쉽지 않은 이런 게 잘 출제된 문제들이거든요 앞으로 좀 이런 유형의 문제들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 출제에 굉장히 신중을 물론 신중을 기해서 출제했다라고 출제 교수님들은 생각하겠지만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출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쭉 살펴볼 건데 자 먼저 이제 과목별로 출제된 비중도를 좀 보면 골고루 잘 분산돼서 출제가 됐어요 자 역시 전자계산기 구조가 가장 비중도는 높죠 다섯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운영체제 세 문제 데이터통신 세 문제 데이터베이스 한 문제 자료구조 한 문제 자 데이터베이스 쪽이 은근히 좀 비중도가 좀 낮았고요 소프트웨어 공학 세 문제 프로그래밍 언어 두 문제 한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자 마지막 20번 문제 프로세스 생성 문제가 좀 어려웠고요 자 마지막 신기술 기타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골고루 빠진 감옥 없이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뭐 언제나 나오는 문제고 당연히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되죠 인터프리터 방식의 언어로 옳지 않은 거 컴파일러용 언어와 인터프리터용 언어 여러가지 우리 프로그래밍 언어를 종류별로 분류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컴파일러 언어냐 인터프리터용 언어냐 이거 구분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자바스크립트라든지 베이직이라든지 리습이라든지 스노볼이라든지 이러한 언어들은 대표적인 인터프리터용 언어다 바로바로 한 행 단위로 번역을 해서 통역을 해서 실행하는 방식이고 C언어와 같은 언어는 대표적인 컴파일 언어죠 자 따라서 정답은 2번 C언어가 되는 거고 이런 문제는 뭐 더 설명드린다는 거는 여러분을 무시하는 거고요 반드시 맞췄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 이런 문제예요 얼핏 보면 은근히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정답 찾기는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 정답은 4번인데 자 1번 일단 라운드로빈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라운드로빈은 당연히 선점형 스케줄링 방법이죠 여러 프로세스에 일정한 시간을 할당하죠 바로 이러한 일정한 시간을 우리는 타임 슬라이스 또는 타임 퀀텀이라고 했어요 자 따라서 일정한 시간을 할당하고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처리하는 방식이죠 시간 할당량이 작았을 때 계속 들락날락하다가 볼장 다 본다 했잖아요 실제로 볼일 보는 시간보다 화장실 들락날락하면서 오추 쓰리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다시 말하면 실제 처리하는 시간보다 전의가 일어나면서 문맥 교환이라고 하잖아요 컨텍스트 스위칭에 많은 오버헤드가 걸리기 때문에 자 오버헤드가 증가한다 자 다시 말하면 문맥 교환이 증가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반대로 시간 할당량을 너무 크게 주면 어떻다 했어요 시간 할당량을 너무 크게 주면 그렇죠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과 같아진다라고 했죠 그죠 모두 처리되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따라서 1, 2, 3번이 라운드 로빙과 정확하기 때문에 4번 보기는 읽지도 않고 정답 4번을 골랐어야 제대로 공부를 한 거죠 그런데 4번 보기를 읽고 나면 어? 이게 왜 틀린 거지? 헷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 방식 대비 높은 처리량을 제공한다 어? 선점형 프로세스 스케줄링이니까 당연히 좋은 거 아니야? 높은 처리량을 제공하는 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이 혼란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1, 2, 3번 보고 아 정확하니까 4번 읽지도 않고 정답을 골랐으면 쉽게 정답을 골랐을 문제인데 꼼꼼히 문제를 푼다고 4번을 읽으면 이제 4번 지문을 분석하면 그때부터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면서 어? 이거 뭐지?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높은 처리량 처리량이라고 한 건 트루프시죠 자 트루프 처리량의 정의가 뭐예요? 단위 시간 안에 처리하는 일의 양을 말하잖아요 일정한 시간 주어진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일을 처리하느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1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다라고 해보죠 자 이 1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처리하느냐 이게 스루프시잖아요 그럼 만약에 라운드 로빈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야기한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을 한번 보자고요 처리량으로 봤을 때 만약에 3개의 프로세스를 실행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3개의 프로세스를 실행하는데 하나의 프로세스가 20분씩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은 비선 저명 방식 아닙니까? 처음에 들어와서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프로세스가 20분 동안 처리되죠? 못 끌어냅니다 A 프로세스 다 끝나고 B 프로세스 B 다 끝나고 C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시간이라고 하는 60분의 시간 동안 20분 20분 20분에서 전혀 쉬지 않고 100% 100% 처리에만 CPU가 가담을 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죠? 들어가서 물론 이 잠깐 잠깐 문맥 교환이 일어나겠지만 그 잠깐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쵸? 그죠? 그런데 만약에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똑같은 한 시간 동안 어떻게 돼버립니까? 만약에 시간을 1분 단위로 할당을 했다 타임 슬라이스를 그럼 60번 문맥 교환이 일어나겠죠? 그치 않아요? 1시간 실행되면서 60번 들락날락하면서 문맥 교환이 60번 일어나잖아요 아 그런 의미구나 처리량이니까 주어진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이 처리하느냐를 말한단 말이죠 차라리 이게 높죠 이게 이해 되었습니까? 자 얘는 자 물론 이거는 무조건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원리가 바로 이렇다는 이야기예요 1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쭉 처리된다고 보면 A 프로세스 20분 B 20분 C 20분이면 문맥 교환 2번밖에 안 일어나요 그런데 라운드 로빈을 수행하게 되면 1분 단위로 타임 슬라이스를 할당하면 60번 문맥 교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처리되는 시간보다 바로 이거하고 연결된 거예요 이거하고 이거 시간 할당량이 작으면 문맥 교환 수로 오버헤드가 증가한다라 했잖아요 따라서 타임 슬라이스를 주게 되면 그만큼 들락날락하면서 문맥 교환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처리량은 오히려 라운드 로빈이 더 낮아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런데 이런 분석할 필요도 없이 1번, 2번, 3번이 정확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4번 볼 필요도 없이 정답을 골랐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나 4번 지문 이런 것들이 이제 응용돼서 출제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이 문제를 보고서 1, 2, 3번 4번 정답 넘어가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이 4번 지문이 다음 시험에 또다시 응용돼서 이제 출제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 방식 대비 높은 처리량을 제공한다 처리량이 더 높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런 이유입니다 오케이? 3번 들어가죠? 자, 프로세서의 수를 늘려도 속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으로서 이 문제를 틀렸다면 말도 안 되죠, 그죠? 자, 무호의 법칙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8개월에서 22개월 또는 24개월 주기로 CPU 속도가 2배로 증가한다 더 자세히 말하면 CPU 안에 집적도가 더 높아진다는 건데 2배씩 그런데 이건 이미 깨졌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따라서 무호의 법칙은 더 이상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의미가 없는 거고 정답 뭐예요? 그렇죠, 암달의 법칙이죠 자, 암달의 법칙이라고 해서 암달의 저주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암달의 저주는 뭐라고 했어요? 병렬 처리를 해보니까 막상 병렬 처리를 해서 CPU를 아무리 늘려도 그 CPU를 늘린 것처럼 그만큼 속도 향상이 일어나진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암달의 저주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암달의 법칙에 반대되는 것이 뭐라 했어요? 구스타프스네 법칙이라고 제가 어느 기출문제 한번 풀면서 암달의 법칙이 계속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구스타프스네 법칙이 등장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물론 이 문제가 구스타프스네 법칙을 묻지는 않았지만 보기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구스타프스네 법칙이 이제 또 출제될 때가 됐죠 자, 4번에 폰 노이만 아키텍처는 말도 안 되는 거죠 폰 노이만 컴퓨터 구조를 말합니다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사용하는 컴퓨터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 정답 2번 암달의 법칙 어렵지 않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죠? 이 문제 정답 2번 이거를 못 풀실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 공부 안 한 거고, 그죠? 제대로 공부했다면 계산하는 문제도 아니고 우리 암달의 법칙 어려운 계산하는 것도 몇 문제 열심히 풀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못 푼다면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뭐냐면 암달의 법칙뿐만 아니라 이제 구스타프스네 법칙이 등장했다는 거죠 이 구스타프스네 법칙은 암달의 법칙에 좀 대칭되는, 대응되는 그러한 개념이에요 암달의 법칙은 좀 부정적인 부분이죠 병렬 처리가 무한정 속도가 증가되는 건 아니다라고 해서 암달의 저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구스타프스네 법칙은 조금 다른 견해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게 암달의 법칙이죠, 그죠? 자, 이게 뭐냐면 프로세서의 개수예요 자, 프로세서의 개수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막 256개에서 1024개로 늘어나고요 자, 16,000개로 늘어나고 65,000개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CPU 개수가 이렇게 늘어난다고 해서 그러면 처리 속도가, 스피드업 처리 속도가 65,000배 증가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녹색이 95%예요 95%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램 전체에서 병렬 처리를 지원하는 부분이 95%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병렬 처리를 지원하는 부분이 95%고 병렬 처리를 지원하지 않는, 말 그대로 순차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부분이 5%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왜 속도 저하가 일어납니까? 그렇죠, 바로 이 5% 때문이죠 병렬 처리를 지원하지 않는 프로그램의 이 5% 영역 때문에 실제로 아무리 CPU를 6만 5,000개를 갖다 단다 할지라도 6만 5,000배 성능이 향상 안 일어납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실제로 95%까지 이 병렬 처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지라도 나머지 5% 때문에 실질적으로 속도 향상은 20배 정도밖에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CPU를 6만 5,000개를 병렬 처리를 하는데? 그런데 실제 속도 향상은 20배 정도밖에 속도 향상이 안 온다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공식 같은 거 배웠잖아요 이게 바로 암달의 저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암달의 저주는 속도를 본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딱 정해져 있죠 이 정해진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이 무언가를 처리하는 속도를 따지는 겁니다 속도, 다시 말하면 시간의 개념을 보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모든 것을 처리하는 시간의 개념으로 봤어요 그래서 바로 이 병렬 처리를 지원하지 않는 프로그램 부분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속도 향상 일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수만 개의 프로세서를 단다 할지라도 성능 향상은 20배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에 반해서 구스타프 스냅업 측은 뭐냐면 이렇게 돼버려요 예를 들어서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자, 이게 프로세서의 개수입니다 120개의 프로세서가 있다고 예를 들어봐요 그런데 지금 곡선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 곡선은 뭐냐면 실제 병렬 처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정도입니다 따라서 그러면 구스타프 스냅업 측이 앞으로 시험 문제에 출제될 게 뭐냐 그럼 이제 정의 묻는 게 나오겠죠 또는 이제 정의 자체는 헷갈릴 수 있으나 공식 자체가 쉬워요 그러면 공식에 대입해서 그냥 값 구하는 거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공식을 가지고 있어요 P-α에 P-1이라고 하는 공식 이거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얘가 프로세서의 개수예요 프로세서의 개수 이 알파가 뭐냐면 이 알파가 바로 병렬 처리를 지원하는 지원하는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지원하지 않는 정도 아시겠죠? 이 알파가 병렬 처리를 지원하지 않는 프로그램의 부분이 몇 퍼센트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예요 만약에 100개의 프로세서가 있어요 100개 100개의 프로세서가 있는데 하나의 프로그램이 95%를 병렬 처리를 지원합니다 그러면 5%는 병렬 처리를 지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병렬 처리를 지원하는 부분이 95% 병렬 처리를 지원하지 않고 순차 처리되어야 하는 부분이 5%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알파 값은 바로 이 5%를 말하는 거예요 병렬 처리를 지원하지 않는 비율입니다 그러면 P-1이다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볼까요? 어느 정도 속도 향상되는지 자 프로세서가 100개라고 했어요 P가 바로 프로세서가 100개라면 프로세서의 개수입니다 따라서 100을 대입하면 될 거고요 자 마이너스 알파가 뭐라고요? 5% 자 5%는 우리 컴퓨터 일반에서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0.05로 계산한다고 했죠 그죠? 자 0.05입니다 100%를 1로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자 P-1입니다 그러면 100-1이니까 얼마가 돼버려요? 99가 되겠죠? 오케이? 아 자 따라서 99에다가 0.05를 곱한 다음에 그 값을 100에서 빼보세요 그럼 90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세서가 100개면 프로세서가 100개면 거의 90몇 배 정도 향상이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암달의 법칙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암달의 법칙에서는 6만 5천 개의 프로세서를 갖다 대도 아무리 프로그램에서 95%가 병렬 처리를 지원한다고 했지라도 나머지 병렬 처리를 지원하지 않는 5% 때문에 20배밖에 성능 향상이 안 됐는데 그런데 100개의 프로세서에 똑같이 95% 병렬 처리를 지원하면 똑같이 5%가 지원되지 않는 경우인데 그런데 구스타프스 내 법칙으로 계산을 해보면 거의 90매 배 성능 향상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여기서도 보세요 지금 여기서 잘 보이시라는지 모르겠는데 x-0.9 0.9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 0점이 되겠죠 빨간 게 0.1이 다시 말하면 10% 10%가 병렬 처리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예요 그 경우는 거의 지금 여기 보세요 빨간색 선을 거의 보면 120에서 쭉 올라가 보면 정확히 120까지는 안 가지만 거의 100배가 넘는 성능 향상을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암달의 법칙과 구스타프스 내 법칙은 서로 대칭된단 말이에요 대응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구스타프스 내 법칙이 암달의 법칙을 부정한 거냐 그건 아니에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그럼 뭐가 관점이 다른 거냐면 암달의 법칙은 앞서 설명되었듯이 뭘 본 거냐면 정해진 프로그램이 있다면 이 프로그램이 이 똑같은 정해진 프로그램을 2개의 프로세서로 처리하는 것과 10개의 프로세서로 처리하는 것과 100개의 프로세서로 처리하는 것과 다시 말하면 프로그램의 크기는 고정됐을 때 프로세서의 개수가 늘어난다고 봤을 때 속도가 얼마나 이 똑같은 양을 처리하는데 속도가 얼마나 빨라질 수 있느냐를 따지는 게 암달의 법칙이에요 이해되었습니까? 따라서 똑같은 이 프로그램을 처리할 때 프로세서가 아무리 6만 5천 개가 늘어나도 실제로 병렬 처리를 지원하지 않는 부분이 5%가 있다면 그러면 20배밖에 성능 향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요소도이죠 요걸 처리할 때 20초 동안 처리할 거를 1초 동안 처리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얘는 암달의 법칙은 정해진 프로그램을 CPU를 여러 개를 들렸을 때 얼마나 속도 향상을 가져와서 얼마나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느냐 요 관점으로 봤을 때 한계치가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구스타프 스냅업칙은 뭐냐면 얘가 고정이 아니라 얘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빅데이터의 경우에는 구스타프 스냅업칙을 많이 쓰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거 하나 처리하는 속도를 보는 게 아니라 엄청난 양을 처리한다고 봤을 때 CPU 하나를 가지고 계속 처리하는 것과 CPU 100개를 가지고 계속 처리하는 것과 CPU 1만 개를 가지고 계속 처리하는 걸 비교해보잔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그렇다고 보면 CPU 1만 개 가진 게 거의 1만 배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9천 몇 백 배 정도 성능 향상이 올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개념이 되었어요 암달의 법칙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암달의 법칙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암달의 법칙은 정해진 양을 프로세스 개수를 눌렸을 때 얼마나 빠르게 처리하느냐 그게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고 구스타프 스냅업칙은 엄청난 대량의 데이터 같은 것들을 처리할 때 엄청난 처리를 계속해야 된다고 봤을 때 2개짜리 CPU로 10개짜리 100개 1000개짜리 CPU로 처리하게 되면 거의 거기에 버금가는 속도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었습니까? 오케이 자 따라서 이제는 나오겠죠 구스타프 스냅업칙이 나올 때가 됐어요 자 그래서 요 공식을 꼭 기억해 두시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프로세서가 100개다 그 다음에 95%가 병렬처리 지원한다 그러면 이때 알파값은 5%가 되는 거예요 병렬처리를 지원하지 않는 부분 자 그러니까 P-알파 곱하기 P-1 너무나 쉽잖아요 됐나요? 자 따라서 이거 계산하라는 문제가 이제 출제될 때가 됐어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끝났습니다 교착상태 발생 조건은 뭐 항상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교착상태가 발생되는 필요 조건 4가지 자 먼저 먼저 이게 틀린 게 없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상호배제 점유화되기 홀덴웨이트 비선점 오 비선점 맞네요 그죠? 자 마지막 순환되기 환영되기 어 그럼 1번부터 4번까지 일단 맞아요 그렇다면 이 설명이 뭔가 잘못된 걸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침착하게 풀어서 절대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최소한 하나의 자원이 비공유모드로 점유되며 비공유모드 화장실로 들어가면 화장실 들어가서 내가 볼일 보는 동안 공유될 수 있어요 없어요? 공유될 수 없죠 그게 바로 상호배제 조건 아닙니까 됐죠? 자 비공유모드에서는 한 번에 한 프로세스만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 당연하죠 비공유모드니까 내가 들어와서 화장실 볼일 보는 동안 절대 공유해서 같이 쓸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오케이? 자 따라서 상호배제 조건 맞고요 2번 홀드 앤 웨이트 내 거 가지고 네 거 내놓으라고 서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죠? 홀드 내 거 가지고 네 거 내놔라 그럼 말을 잘 읽어야 돼요 프로세스는 최소한 하나의 자원을 점유한 채 자 하나의 자원을 홀드 했어요 내 거 가지고 있는 채로 현재 다른 프로세스에 의해서 점유된 자원을 딴 놈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추가로 얻기 위해서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놈도 내 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서로 지 거는 가지고 안 놓고 네 거 내놓으라고 그러다 보면 서로 안 내놓는데 어떻게 해결이 되겠어요? 그죠? 자 따라서 홀드 앤 웨이트 상태가 된다 됐죠? 3번 비선점입니다 프로세스에 할당된 자원은 사용이 끝날 때까지 다른 프로세스는 강제로 빼앗을 수 없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뺏으면 문제가 안 돼요 뺏을 수 없기 때문에 비선점이죠 그렇다면 정답은 4번이죠 그쵸? 아 순환대기, 환영대기 자 대기체인 내 프로세스들의 집합에서 이전 프로세스는 다음 프로세스가 점유한 자원을 대기하고 자 보세요 프로세스 3개가 있다고 예를 들어보자고요 프로세스 1번이 있고 프로세스 2번이 있어요 자 프로세스 3번이 있습니다 얘가 1번 자원을 점유하고 있어요 얘도 2번 자원을 점유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0번이라고 할까요? 자 얘는 0번 자원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얘가 이거 달래는 거예요 얘가 이거 달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상태라면 이거 환영대기예요? 아니에요? 환영대기 아니에요? 자 앞에 쪽으로 한쪽으로만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빨리 이거 끝내고 이 R2 자원을 사용을 끝내고 프로세스 1번이 얘를 해제해버리면 얘한테 할당되면 돼요 그럼 얘는 할당을 해제해버리면 얘는 또 얘 거 할당해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 문제가 돼버려요? 얘가 얘가 또 이거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서로 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환영이 되면서 홀덴 웨이트 상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집 거 안 내놓으면서 서로 내놓으라고 해버리니까 얘도 끝낼 수가 없어요 그죠? 얘가 얘 자원을 뭐 줘야지 얘도 얘 자원을 받아야 되고 서로 자원을 받아야 되는데 홀드 상태가 돼버려서 놓아주지 못한단 말이죠 따라서 이게 바로 환영대기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 프로세스는 자원을 대기하지 않아야 한다 얘는 자원을 대기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이게 없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얘는 자원을 대기하지 않는다는 소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R2 자원을 쓰고 바로 반납할 거 아닙니까 그죠? 다른 자원 안 기다리니까 바로 처리를 다 할 수 있잖아요 모든 자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무슨 이야기인지 개념이 되세요 프로세스 3번은 자기가 처리하기 위한 자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대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처리 끝낼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처리를 끝내고 이 자원을 해제하면 얘한테 할당 되겠죠? 얘가 이거 요청하고 있잖아요 할당 주면 되죠? 그럼 얘는 자원을 할당 봐서 처리 끝내겠죠? 그럼 이제 처리 끝날 때 R1을 해제를 하겠죠? 해제를 하면 프로세스 1번이 R1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교착상태 안 빠지는 거예요 이해 되셨나요? 그런데 지금 얘도 무언가를 처리하기 위해서 얘가 필요해요 그럼 얘도 처리 끝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끝냅니다 얘도 못 끝내요 얘도 못 끝내요 서로 자신들이 가진 자원을 홀드한 상태에서 웨이트하는 홀드앤웨이트 그래서 제가 항상 뭐라 했어요 홀드앤웨이트 환영되기는 같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됐나요? 따라서 이게 틀렸죠 마지막 프로세스가 또 다른 자원을 역시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 환영되기 상태가 돼서 오도가도 못하는 이러한 상태가 돼서 교착상태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따라서 정답은 4번 정답이고 이 문제가 은근히 쉬운 것 같지만 이런 문제가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긴장하잖아요 편안한 마음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은근히 이런 문제가 정답이 안 보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 들어가죠 CPU 중앙처리장치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 한 명령어 사이클 동안 여러 개의 명령을 동시에 수행한다 역시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었죠 정답은 뭐예요? 슈퍼스칼라 자 슈퍼스칼라는 파이프라인의 응용이라고 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처리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여러 개 두는 거니까 사실은 여기서 한 명령어 사이클이라고 했는데 조금 논란의 소지는 있어요 왜 논란의 소지가 있냐면 Very Long Instruction도 이 방식도 Very Long Instruction Word 기억나시죠? 이것도 하나의 명령어 사이클이라고 봤을 때는 여러 명령을 비슷한 종류의 명령을 묶어서 연산 처리를 동시에 하도록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 조금 논란이 될 수는 있어요 자 그렇지만 원래 좀 정확하게 문제를 출제했다면 한 클럭 사이클에 여러 개의 명령이 처리돼서 결과가 나온다고 보자면 그건 뭐 논란의 대상이 안 돼요 한 클럭 주기 동안 다시 말하면 파이프라인 처리는 예를 들어 파이프라인 슈퍼스칼라가 파이프라인 두 개를 처리한다면 한 클럭 주기 동안 계속 두 개의 명령이 처리돼 나오잖아요 그렇게 보자면 논란에 대상 될 게 없는데 하나의 명령어 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해버리면 이 3번 같은 경우도 억지로 갖다 켜서 붙이면 또 우길 수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는 일반적인 슈퍼스칼라의 정의를 이야기할 때 명령어 사이클 하나에 여러 개의 명령을 동시에 처리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뭐 제가 이렇게 분석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아 보는 순간 1번 슈퍼스칼라 정답을 골라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분기 예측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파이프라인 처리를 할 때 해저드 그 중에서도 뭐예요? 제어 해저드 분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제어 해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분기를 예측하는 걸 말하잖아요 그죠? 자 SIMD 자 이거는 하나의 명령어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가져와 처리하는 병렬 처리 구조를 말하고요 자 따라서 문제 정답은 1번 슈퍼스칼라로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는데 오히려 깊게 들어가 버리면 3번도 약간의 정답성은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1번 정답이기 때문에 뭐 이의제기하거나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자 6번 들어가죠 거저주는 문제 아닙니까? 맨날 풀었던 문제고 거의 이전에 나왔던 문제 숫자만 바꿔서 그대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캐시 접근 시간이 20나노세컨드예요 주격장치 접근 시간이 150나노세컨드입니다 적중률이 80%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적중률이 80%니까 0.8로 표현하면 되겠죠? 자 0.8 동안 캐시 히트가 일어나니까 캐시 접근 시간이 20나노세컨드입니다 자 따라서 20나노세컨드 곱해주고요 자 캐시 미스가 일어났을 때 캐시 미스가 일어났을 때는 0.8 1-0.8 하니까 20% 다시 말하면 0.2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동하는 메모리를 접근해야 되니까 메모리 접근 시간이 150나노세컨드가 되겠죠? 자 따라서 계산해주면 정답 나오겠죠? 46나노세컨드 나옵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해보시면 되겠고요 2번 정답 되겠네요 자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경우에 이 150나노세컨드만 곱할 거냐 아니면 캐시 메모리로 갔다 온 시간까지도 같이 해야 되느냐 두 가지로 풀어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렇지만 이렇게 딱 풀었을 때 정답 나오기 때문에 빠르게 정답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문제를 놓쳤다 말도 안 됩니다 우리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했습니까 그죠? 7번 자 아날로그 컴퓨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디지털 컴퓨터 하면 이산성을 가지고 있죠? 딱딱 끊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아날로그 컴퓨터는 연속되는 어떠한 연속되는 물리량 연속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그죠? 자 이렇게 직선이 있는데 이쯤에 서 있다 자 누군가가 이쯤에 서 있다라고 봤을 때 이거는 아날로그적 데이터예요 그냥 대충 봤을 때 가운데 정도에 서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계단 위에 이렇게 어떠한 사람이 서 있다라고 봤을 때는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이 여기 서 있어요 그럼 이건 디지털적 데이터예요 딱 끊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계단에 서 있다 숫자화 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게 디지털 데이터죠 그래서 여러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아날로그 데이터 이러한 연속적인 어떤 인간의 음성 이러한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해서 표본화, 양자, 부화, 가정 이런 것들 설명되었잖아요 끊어야 됩니다 잘라야 돼요 잘라서 끊어버려야 되고 숫자화 시켜야 되겠죠 자 그런 내용들을 이해하신다면 아날로그 컴퓨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입력 형식이 부호 부호라든지 코드화된 숫자라든지 문자, 기호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건 디지털 컴퓨터죠 자 다른 거 몰라도 코드화된 숫자 숫자가 입력된다고 하잖아요 숫자화된 데이터를 입력한다든지 문자를 입력한다든지 이러한 형태는 디지털 컴퓨터입니다 아날로그 컴퓨터는 진동 같은 거 진동 같은 거 그래서 뭐 지진 같은 거 지직직직직직지직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옛날에 사용하던 아날로그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도 아니죠 사실은 자 출력 형식은 곡선 그래프고요 미적분 연상 방식을 가지고 정보 처리 속도가 빠르다 이 문제는 3번 정답으로 고르면 안 돼요 근데 사실 이거를 지금 디지털 컴퓨터가 빠르냐 아날로그 컴퓨터가 빠르냐 이런 거를 논쟁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옛날 컴할 문제에서는 나오던 그런 문제인데 자 어쨌든 변환 과정이 없기 때문에 아날로그 컴퓨터는 디지털 컴퓨터는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거쳐서 무언가가 나오잖아요 아날로그 데이터는 입력된 데이터를 증폭만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디지털 데이터는 컴퓨터는 논리회로 그래서 우리 논리회로 공부했잖아요 그죠? 엔드회로, 오회로 이런 것들 논리회로가 필요하지만 아날로그 컴퓨터는 증폭회로가 필요해요 따라서 그냥 단순히 아날로그 컴퓨터는 미세한 진동이 있어요 지금 지진 지진이 날아그래요 미세한 진동이 있어요 이거를 보여주기 편하게 이렇게 증폭시켜서 지식지식지식지식지식지식이 보여주잖아요 이게 아날로그 컴퓨터예요 따라서 증폭회로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아날로그 컴퓨터는 미세한 진동 같은 것들을 그냥 증폭만 시켜서 출력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처리하고 뭐 할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빠르다라고 이게 일반적으로 보는 거지 아날로그 컴퓨터가 막 디지털 컴퓨터보다 엄청나게 좋아서 빨라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3번 정답으로 고르신 분들 은근히 계실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정답은 1번인 디지털 컴퓨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증폭회로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력되는 진동 같은 것들을 그냥 단순히 증폭해서 표현하는 컴퓨터라고도 알 수 없는 여러분들 지금 아날로그 컴퓨터 사용하십니까? 아니죠 그죠? 자 따라서 정답 1번인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도 그냥 1번 보는 순간 어 1번 어 이건 디지털 컴퓨터잖아 1번 정답으로 찍었으면 바로 그냥 단 문제가 넘어가야 됩니다 괜히 쓸데없이 3번까지 읽다가 어? 정보 처리 속도가 빠르다? 어? 아날로그 컴퓨터인데 정보 처리 속도가 빨라? 아닌데 디지털 컴퓨터가 더 좋은 거 아니야? 3번 정답으로 그러신 분들 꽤 계실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꼼꼼히 보다가 더 채 걸리는 겁니다 자 따라서 문제 정답 1번이고 앞으로 다시 출제될까요? 아니에요 한 15년 20년의 돌발 문제로 쓸데없이 한 번 출제될 만한 그런 문제입니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지금 아날로그 컴퓨터 디지털 컴퓨터 특징을 묻고 있어요 이거를 참네 자 8번 자 레이더 이 문제 이 문제는 출제 교수님이 하 20문제 채워야 되는데 도무지 더 낼 것도 없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2008년도 계리직 시험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계리직 시험 문제랑 똑같아요 이 뒤에 글자 한두 개 바꿨어요 저 미러링 방식으로 뭐 이런 글자 조사 조사 몇 개 바꿔서 그냥 출제했어요 1, 2, 3, 4번 똑같아요 여러분들 레이드로 가셔서 아니면 2008년도 계리직 기출 문제를 다운로드 받아서 보세요 레이드 문제 똑같습니다 정답 몇 번이에요? 3번 정답도 똑같죠? 당연하죠 문제가 똑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출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문 경우고 이 문제를 틀렸다 만약에 여러분들 정말 반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나왔는데 글자 하나는 틀리고 자 레이드 레벨 제로 하면 스트라이핑이 떠오르죠? 자 스트라이핑 스트립쇼 하는 거를 거울로 봤다라 했잖아요 자 따라서 레이드 레벨 1은 뭡니까? 미러링이죠 미러링 그러다 지지게 맞았다 했잖아요 패리티가 나오잖아요 지지게 팼다 자 따라서 레이드 레벨 제로는 스트라이핑으로 빠른 속도입니다 자 그리고 레이드 레벨 제로는 미러링으로 안정감 안정성을 높이는 거죠 자 레이드 레벨 4는 뭐라 했어요? 레벨 2와 레벨 3가 비트나 또는 바이트 단위로 스트라이핑을 한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나게 빠른 데이터들을 비트 단위나 바이트 단위로 쪼개서 저장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나게 비효율적이죠? 자 그래서 레이드 레벨 4는 데이터를 비트 단위가 아니라 블럭 단위로 스트라이핑을 한다 그래서 우리 유상통 교재를 보시면 거의 반 페이지 정도로 제가 유수의 강의 노트라고 해서 레이드 레벨 4가 왜 블럭 단위로 하게 됐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써드렸으니까 보셨다면 그리고 이 문제를 푸셨다면 절대 틀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 따라서 문제의 영답 3번이 되겠고요 개리직 기출문제 그대로 가져온 문제였고요 자 9번입니다 여러분들 싫어하시는 C 언어 문제 제기함수 문제가 나왔어요 자 다음 제기함수를 동일한 기능의 반복함수로 바꿨을 때 자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아주 문제추일제 잘했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보는 순간 자 이거는 이제 제기함수로 처리를 한 거예요 시험장에서 이거를 분석 못해서 낑낑매고 있으면 공부 안 한 거죠 그죠? 우리 많이 풀었던 제기함수 형태잖아요 뭐라고 했냐면 n이 0과 같으면 리턴 1 1을 반환하고 그러니까 n이 0이 될 때까지 반복하죠 뭘 반복하냐면 n 곱하기 펑션 n-1 우리 맨날 보던 거 아닙니까 그쵸? 아 이거 딱 보는 순간 만약에 int n n에 5를 입력했다라고 가정을 하자면 그러면 이 n값이 0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한다? n 곱하기 펑션 n-1 그럼 맨 처음에 5가 되는 거잖아요 n 5 곱하기 펑션 n-1 펑션 4가 되겠죠 펑션 4를 호출하면 4 곱하기 펑션 3이 되겠죠 펑션 3을 호출하면 3 곱하기 펑션이 아 자 따라서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진행되는 아 재기함수구나 이거조차 분석을 시험장에서 바로 못했다면 이건 공부 제대로 안 하고 간 거예요 우리 재기함수 문제 얼마나 많이 풀었고 이 유형 얼마나 많이 풀었습니까 따라서 아 5, 4, 3, 1 이걸 반복문으로 처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복문을 봤더니 뭐라고 했냐면 일단 n을 입력받아요 n을 5라고 가정을 해보자면 f라고 하는 함수의 초기값을 1로 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리턴 f를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f라고 하는 변수의 초기값을 1로 주고 최종적으로 f값을 리턴했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 결과값이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죠 f 변수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f 변수에 이렇게 값이 누적되도록 우리가 반복문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기값을 얼마로 줬다 1로 준 겁니다 왜냐하면 초기값을 0을 줘버리면 f에다가 곱해야 되는데 f의 초기값을 0을 줘버리면 무조건 0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1로 초기값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면 미음번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자고요 계속 이렇게 반복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5, 4, 3, 2, 1로 바뀌는 값이 뭐겠어요? n이겠죠 n 자 우리 아까 n을 5라고 가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서도 n을 5라고 가정하자면은 이 n값을 이용해서 n값이 처음에 5여야 되고 4가 돼야 되고 3이 돼야 되고 2가 돼야 되고 1이 돼야 되겠죠? 자 따라서 n값이 5에서 4로 바뀌고 4에서 3으로 바뀌어야 되고 3에서 2로 바뀌고 2에서 1로 바뀌니까 아 n값은 1씩 감소돼 나가면 되겠죠? n값을 1씩 감소시키면서 f값에 곱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고민해야 될 거는 그러면 선 감소를 해야 되느냐 후 감소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사실 까다롭게 됐으면은 선 감소 후 감소로 보기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조차도 없어요 이 문제의 정답을 만약에 2번이나 2번이나 4번 정답을 했다면 이건 전혀 개념 파악조차 안 된 거죠 몰라도 2번이냐 아니면 3번이냐 가지고 고민을 했어야 되죠 왜냐하면 n값은 계속 줄어나가야 되니까 자 여기서 본 것처럼 n값은 계속해서 5, 4, 3, 2, 2 1로 1씩 감소시켜야 되니까 n값은 감소가 돼야 되는데 자 이것이 선 감소가 될 거냐 후 감소가 될 거냐 이걸 문제로 출제했어야 오히려 더 좋은 문제였는데 그런데 그냥 다 후 감소로 나와버렸으니까 자 아시겠죠? 그러면 맨 처음에 5라는 값을 그대로 곱해야 되잖아요 곱하고 나서 4가 돼야 되는 겁니다 4라는 값을 곱하고 나서 3이 돼야 되는 거고 3이라는 값을 곱하고 나서 2가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후 감소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걸 어디다 곱한다고요? f값에다 곱한다고요 그래서 그 결과값을 어디다 저장합니까? f 변수에 다시 저장을 합니다 그럼 맨 처음에 f값은 1이고 곱하기 n값이 5니까 1 곱하기 5가 계산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n값은 5에서 4로 바뀌겠죠 그죠? 그러면 이 결과값이 이제 f에 저장될 거고 여기에다가 다음 또 실행될 때는 여기다가 4가 곱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n값이 1 감소, 후 감소가 돼서 3이 되겠죠?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 버려요? 연산이 1 곱하기 5가 곱해질 거고 4가 곱해질 거고 3이 곱해질 거고 2가 곱해질 거고 1이 곱해지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1 곱하기를 했다고 해서 계산에 결과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치죠 자, 맨 처음에 f값이 1이 들어가 있었으니까 f 곱하기 n을 하니까 1 곱하기 5가 맨 처음에 수행이 됩니다 그러나 1 곱하기 5가 수행된다고 해서 이거는 그대로 아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결과와 똑같은 결과값이 나오죠 됐나요? 자, 따라서 이 처리문을 먼저 찾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이냐 3번이냐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근데 y문이 나왔어요 자, y문 반복문이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영어를 해석해 보세요 뭐뭐 하는 동안에 그러면 어떤 동안에 마지막까지 n값이 1이 될 때까지 와야 되잖아요 n값이 1이 될 때까지 와야 되니까 n값이 0보다 큰 동안에 말로 그대로 하면, 그죠? n이 0보다 큰 동안에 0이 되면 끝내고 n값이 0보다 큰 동안에 다시 말하면 1일 때까지 그러니까 y문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n값이 0보다 큰 동안에 됐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자, 따라서 n값이 0보다 큰 동안에 n값이 0보다 큰 동안이니까 5, 4, 3, 2, 1까지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f에다 n값을 곱한 다음에 n값을 후감소시켜라 그럼 맨 처음에 1 곱하기 5가 계산될 거고 n값은 5에서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4를 곱할 거고 n값은 3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후감소되면서 5, 4, 3, 2, 1이 f 변수의 누적이 되는 거죠 이 설명을 듣고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시연을 제대로 공부 안 하신 거예요 이 정도 문제는 풀어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어쨌든 조금은 어려웠던 문제였던 거죠 10번 들어갑니다 자, 데이터의 종류 및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빅데이터 관련된 문제예요 자, 크롤링을 통해서 얻은 웹문서의 텍스트 데이터는 웹문서의 텍스트 데이터는 대표적인 정형 데이터이다 처음 들어보십니까? 말도 안 되죠 빅데이터 공부할 때 제가 정형 데이터 그 다음에 비정형 데이터 그리고 그 사이에 반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것도 있다 라고 설명드렸고 우리 우상통 교재에 잠시 뒤에 보겠지만 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정답은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웠죠 이게 이제 약간 돌발형 문제였지만 그러나 제 수업 제대로 들은 분들은 1번 정답 찾았을 거예요 웹문서의 텍스트 데이터들 웹문서의 텍스트 데이터가 정형 데이터예요? 아니죠 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기존 우리 광경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되던 그러한 형태의 데이터가 정형 데이터라고 했죠? 테이블화, 테이블화 시킬 수 있는 속성값으로 딱딱 자를 수 있는 이름, 학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딱딱 끊어지는 일정한 유형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데이터를 우리는 정형 데이터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기존의 광경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되던 데이터 형태가 정형 데이터인데 자, 웹문서의 텍스트 데이터가 정형 데이터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이거 어디 해설해서 비정형 데이터라고 해설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웹문서의 텍스트 데이터는요 반정형 데이터에 해당한다라고 봐야 돼요 자, 그럼 반정형 데이터는 뭔지 잠시 뒤에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문제는 제 수업 제대로 들으셨다면 1번 정답 바로 골라낼 수 있었을 거예요 제가 뭐라 했어요? 최근에 빅데이터 경우에는 정형 데이터를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라 했잖아요 SNS 같은 경우에 엄청난 글들 올라오고 사진 올라오고, 동영상 올라오고 이러한 데이터들은 이러한 데이터는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반정형 데이터라고, 비정형 데이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자, 따라서 이거는 딱 봐도 아, 정형 데이터가 아니구나 자, 일반적으로 웹문서의 텍스트 데이터는 반정형 데이터로 봐야 됩니다 왜 그런지는 잠시 뒤에 설명드릴 거고 크롤링이라고 하는 게 무슨 소리예요? 크롤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검색 엔진 있잖아요 네이버라든지, 또는 야우라든지, 또는 구글이라든지 이러한 검색 사이트들이 있죠? 이러한 검색 사이트들이 인터넷을 떠돌아다니면서 웹사이트가 새로운 게 생기면 그 웹사이트를 퍼와요 웹사이트의 내용을 그대로 퍼가지고 옵니다 어차피 웹문서는 전송이 되는 거니까 전송받으면 그 문서 내용 그대로 다 볼 수 있잖아요 그 문서의 내용을 끌어모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이제 우리는 웹크롤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글에 웹크롤러가 있어요 이 웹크롤러가 인터넷을 막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어떠한 서버가 생기면 그 서버에서 홈페이지가 있다면 그 홈페이지를 전부 내용을 끌어와요 끌어와서 그걸 이제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중요 키워드들을 이렇게 찾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떠한 검색을 했을 때 결과값을 보여주도록 분류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상에 있는 홈페이지를 끌어와서 그걸 가지고 분석해서 분류를 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우리는 웹크롤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끌어모은다는 소리예요 새로 만들어진 이러한 홈페이지를 끌어모아서 거기에 있는 웹문서를 끌어온단 말이에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텍스트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반정형 데이터로 봅니다 정형 데이터가 아니에요 잠시 뒤에 또 정리할 거고요 XML로 작성된 IoT 사물인터넷 센서 데이터는 반정형 데이터에 해당한다 반정형 데이터 하면 여러분들이 떠올라야 될 게 XML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XML이라든지 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면 돼요 잠시 뒤에 또 살펴볼 거고요 반정형 데이터는 데이터 구조에 대한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 값을 가지고 있어요 또는 스키마라고도 할 수 있어요 스키마 일단 적어두시고 지금은 저기 무슨 소리 하시겠지만 잠시 뒤에 설명드리면 아 그런 거구나 하실 거예요 이 문제를 그냥 정답 대충 보고 넘어가면 아무 의미 없어요 왜 이 문제인지 또 응용대 출제될 거라니까요 그러면 정형 데이터나 비정형 데이터나 반정형 데이터가 뭔지 명확하게 개념을 딱 알아야 다음에 이 문제가 비슷하게 출제가 됐을 때로 맞출 수 있단 말이죠 자 노SQL이라든지 하둡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빅데이터에서 바로 이러한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하는 대표적 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따라서 문제 정답은 1번이 틀렸고 제 강의 들으셨다면 1번 정답을 고르는 데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등장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러한 내용들의 문제가 분명히 이제 또다시 출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 문제 정답 아 웹문서 텍스트 데이터는 정형 데이터가 아니야 라고 그냥 알고 넘어가면 아무런 문제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기출 문제를 풀고 나서도 정형 데이터가 뭔지 반정형 데이터가 뭔지 비정형 데이터가 뭔지 특징이라는 걸 구분 못한다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 문제는 아시겠죠? 자 정리합니다 우리 교재 977페이지에 보시면 정형화 정도에 따른 정형화 정도에 따른 빅데이터의 데이터 분류를 제가 분명히 표로 우리 교재에 있는 걸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자 정형 데이터가 있고 세미스트럭처 반정형 데이터가 있고 비정형 데이터가 있다고 구분을 했죠 그죠? 자 이 중에서 정형 데이터는 여러분들께 더 정리해 드릴 게 없어요 우리가 광경 데이터베이스에서 배운 바로 일정한 유형의 데이터들이 전부 뭐예요? 정형 데이터입니다 과거에 광경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때는 정형 데이터만 가지고 저장을 하고 분석하고 처리를 하면 됐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빅데이터가 많이 활용되면서 이 빅데이터 SNS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글들 쏟아져 들어오죠 동영상 들어오죠 사진 들어오죠 이러한 것들이 정형 데이터일까요? 아니란 말이죠 바로 그러한 대표 정리가 바로 뭐다? 바로 비정형 데이터예요 따라서 비정형 데이터는 고정된 필드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입니다 자 텍스트 분석이 가능한 텍스트 문서라든지 텍스트 문서 또는 이미지 또는 동영상 또는 음성 데이터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멀티미디어 형태의 데이터들 이러한 데이터들은 전부 뭐에 포함된다? 비정형 데이터에 포함된다 따라서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의 구분점은 이제 알겠는데 그럼 반정형 데이터는 뭐냐? 정형과 비정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고정된 필드에 저장되어 있지는 않아요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또는 스키마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메타데이터나 스키마 등을 포함하는 데이터라는 소위가 무슨 소리냐 도대체 대표적으로 XML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또는 HTML 웹문서라든지 자 여기 나오잖아요 HTML 웹문서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대표적으로 뭐에 해당한다? 반정형 데이터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하나 정도 더 적어두신다면 JSON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JSON이 뭔지 잠시 뒤에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 정도 하나 정도 더 추가를 해주시기 바래요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아요 지금부터 제 설명 잘 들으세요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의 큰 차이점이 뭐예요? 유형을 가지고 있느냐 데이터의 정형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일정한 형식이 없느냐 이 차이도 있죠 두 번째 차이는 뭐냐면 연산의 차이예요 정형 데이터들은 어떠한 연산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산이라고 하는 게 더하기 빼기 연산을 막 수행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우리 광경 데이터베이스에서 자 전체 데이터가 있으면은 자 이 필드에 있는 무슨 데이터 중에서 뭐보다 큰 값만을 가지고 와라 뭐 이런 것도 하나에다 연산이 될 수 있는 거죠 비교 연산 이러한 어떠한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반정형 데이터는 일정한 유형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연산을 수행할 수 없는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크게 구분할 때 두 가지의 관점을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일정한 유형이 있느냐 일정한 형태가 있느냐 정해진 그 형태를 뭐라 그래요 스키마라고 하는 겁니다 스키마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정한 구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반정형 데이터는 비정형 데이터는 구조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또한 SNS에 텍스트 글 쓸 때 일정한 구조 일정한 형식을 딱 맞춰서 써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쓰시잖아요 일정한 형태가 없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두 번째는 뭐가 안 된다고요? 비정형 데이터는 연산을 못합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정형 데이터라고 말씀드렸죠? 학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과 필드라고 하는 걸로 딱딱 구분돼서 입력될 수 있죠 그죠? 이걸로 연산을 수행한다고 하는 거는 성명 가지고 이름 가지고 연산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데이터에서 비교 연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능하잖아요 그죠? 따라서 뭐 조건을 만족하는 뭐만 추려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자 따라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광경 데이터베이스 형태가 바로 정형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정형 데이터는 더 설명드릴 게 없어요 근데 반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게 뭐냐 대표적으로 XML이나 또는 로그 기록 같은 경우가 바로 대표적인 반정형 데이터인데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요거 좀 보자고요 우리 기존 정형 데이터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 학생이라고 하는 릴레이션은 학번이라고 하는 기본 키 속성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과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했을 때 요게 바로 뭐예요? 이 릴레이션에 뭐가 된다? 스키마가 되는 거죠 스키마 그쵸? 구조 이 테이블의 구조는 학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과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구조가 있고 그리고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가 따로 있죠 기존 우리 정형 데이터는 자 이러한 스키마가 따로 정해져 있고 정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스키마를 가지고 이제 나중에 실제 구축을 할 때 데이터 데포니션 랭기지 DDL 명령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대표적으로 크리에이트 명령을 이용해서 스키마를 구축해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입력되는 데이터는 따로 입력하잖아요 데이터만 입력하죠? 그쵸? 데이터만 딱딱 입력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인서트 명령을 이용해서 자 우리 DML 명령이죠? 자 인서트 자 인서트 명령을 이용해서 데이터들을 이제 하나하나 입력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형 데이터라면 반정형 데이터는 뭐냐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단순히 따로 스키마 구조 따로 정리하고 데이터 따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구조와 데이터를 같이 입력하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죠? 자 무슨 이야기냐면 자 이게 이제 제이슨이라고 하는 건데 자 제이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떠한 객체의 개념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낸 데이터 유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 보세요 뭐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스튜던트라고 나오잖아요 요게 하나의 객체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2538번 학생 아이디를 가진 학생의 하나의 데이터 하나의 객체가 되는 겁니다 요게 하나의 객체예요 요 사람은 2541번 학생입니다 2541번 학생의 하나의 데이터예요 그리고 요 놈이 뭐예요? 요 놈은 2542번 학생의 하나의 데이터 이게 하나하나의 객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가만히 보세요 스튜던트 아이디 2538 스튜던트 데임 존 스미스 그 다음에 GPA 3.5 어? 이런 식으로 값만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걸 매번 반복해서 이렇게 입력했네 요게 뭐예요 요게 스튜던트 아이디라고 하는 요게 뭐예요? 요 꼬리표 태그 요게 뭐예요? 요게 메타데이터라는 소리예요 또는 이것이 바로 스키마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 객체의 구조가 스튜던트 아이디와 스튜던트 네임과 GPA 값으로 되어 있다는 거 이걸 명시해주고 데이터를 입력하죠 됐나요? 지금 이 안에는 메타데이터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하지만 데이터의 구조뿐만 아니라 이것과 데이터가 함께 포함되어 있죠 XML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따라서 반정형 데이터 하면 여러분들 반드시 XML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러한 제이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말로 나올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셨어요? 우리 정형 데이터는 스키마를 따로 정리했잖아요 그리고 스키마를 크리에이트 명령을 이용해서 따로 정리해주고 인서트 명령으로 데이터만 막 입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에 반해서 반정형 데이터는 이 안에 스키마 구조 메타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데이터가 이렇게 표현되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걸 우린 뭐라고 한다? 반정형 데이터라고 한다 바로 대표적으로 이런 형태가 바로 뭐다? XML 형태가 그래요 자 따라서 우리 웹문서 형태도 그렇습니다 웹문서에 우리 뭐 달아요? 태그라고 하는 거 달잖아요 이게 뭐다라고 하는 태그를 달지 않습니까? 바로 이 태그가 하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메타 정보가 되는 거예요 이해 되셨나요? 오케이 자 비정형 데이터는 뭐라고요? 이거 이외에 완전히 일정한 형태가 없는 완전히 긴 문장, 텍스트들 그 다음에 어떠한 사진, 사운드 또는 동영상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의 멀티미디어 형태의 데이터를 우리 뭐라고 한다? 비정형 데이터라고 한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제 반정형 왜냐하면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를 구분하는 건 너무 쉽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반정형 데이터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분명히 나온단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문제를 잘 보세요 문제 보시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자 XML로 작성된 IoT 센서 데이터는 반정형 데이터로 분류할 수 있다 무조건 XML 나오면 XML로 표현된 유형의 데이터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데이터만 입력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가 무엇인지 메타값까지 같이 입력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반정형 데이터로 분류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반정형 데이터는 데이터 구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메타데이터 또는 이러한 스키마라고 하는 거죠 그 데이터의 구조 그것과 데이터를 같이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해 되셨어요? 아 자 됐습니다 자 10번 어려운 문제였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정형 데이터에 대해서 조만간의 시험 문제 나옵니다 다시 한번 꼭 정리하시고 넘어가세요 자 11번 들어갑니다 페이지부 제율과 쓰레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 했어요 옳지 않은 거 아닙니다 시험장에서 이런 거 꼼꼼히 보셔야 돼요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페이지부 제율이 크면 쓰레싱이 적게 일어난다 이 문제 분명히 1번 정답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옳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서 더 보지도 않고 1번 그냥 정답으로 그러니까 이 출제자는 그걸 알죠 그래서 너무 성격 급한 분들 함정에 빠지라고 출제한 실제로 일부러 그렇게 출제한 문제 이 문제는 옳은 것은이죠 페이지부 제율이 크면 쓰레싱이 당연히 많이 일어나야죠 페이지가 없으니까 계속 가서 가져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쓰레싱이 증가하게 되겠죠 페이지 부 제율과 쓰레싱은 관계가 없다 말도 안 되고 쓰레싱이 많이 발생하면 페이지 부 제율이 감소한다? 아니죠 증가하겠죠 다중 프로그래밍의 정도가 높을수록 프로그램을 많이 많이 실행하게 되면은 어느 한계선을 넘어서게 되면은 메모리가 꽉 차버리고 계속해서 페이지 교체가 일어나면서 실제 실행하는 시간보다 페이지 교체 가상 메모리와 페이지 교체를 하는 이러한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실제 컴퓨터의 성능이 뚝 떨어져 버리는 이걸 쓰레싱이라 했잖아요 자 따라서 문제 정답 4번이고 너무너무 쉬운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의외로 1번 정답하면서 틀리신 분들 시험장에서 많았을 거예요 옳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서 1번 딱 보자마자 어? 1번 정답 아니죠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12번 들어갑니다 자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 중 고객의 요구에 맞춰 자제 조달에서부터 생산 판매 유통에 이르기까지 공급 사슬 사슬이란 말만 봤어도 그리고 우리 전자상거래 관련 용어에서 우리 여러가지 신기술 용어 과거의 것들 다 뺐지만 이거는 그래도 출제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유상통 교재에 분명히 남겨놨고 ERP 자 전사적 자원관리라고 하는 ERP라든지 또는 뭐 EDI도 있죠 그 다음에 SCM 또는 뭐 CRM 같은 거 고객관리 CRM 같은 거 자 이런 거 반드시 정리하셔야 된다라고 해서 정리 다 해드렸습니다 자 생산해서 공급되는 자 하다못해 우리 회사가 자동차 제조회사라면 우리 자동차 제조회사의 여러가지 부품을 만드는 여러 협력업체들 협력업체들로부터 부품이 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품이 만들어져서 어디어디어디를 거쳐서 마지막 소비자에게 도착할 때까지 모든 이 절차 과정을 전산화시켜서 관리하는 이러한 과정이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됐나요? SCM이죠 정답 3번 자 강의 제대로 들으셨다면 어렵지 않게 그냥 맞출 수 있는 그러한 문제였어요 자 이거는 전사적 자원관리라고 했어요 SCM이라든지 또는 뭐 CRM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 회사 전체의 모든 전체 회사의 자원을 관리한다 전사적 자원관리라고 하는 거죠 우리 회사 직원들에 대한 인적 자원관리 우리 회사 고객에 대한 관리 우리 회사 협력사들에 대한 관리 우리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제품에 대한 관리 판매되는 데이터에 대한 관리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전산화시켜서 관리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는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 ERP라고 한다 이놈이 시험 문제에 잘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이 어째네 어째네 나오면 무조건 뭐라 했어요? CRM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강의 다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대로 들으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풀어내었을 문제예요 자 프로토콜과 이에 대응하는 TCP, IP 프로토콜 계층 사이에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초체자가 졸았을까요? 데이터 링크 계층이라고 나왔는데 OSI 7계층이라고 했어야 맞지 않을까 싶지만 어쨌든 정답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HTTP는 응용계층이죠 SMTP는 뭐예요? 그렇죠 메일 전송하는 것과 관련된 프로토콜 아닙니까? 그런데 데이터 링크 계층이 왜 나와요? 거져주는 문제죠? 응용계층 아닙니까? 자 SMTP라든지 심플 메시지를 트랜스포트 트랜스퍼하는 프로토콜 SMTP라든지 포스트 오피스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POP POP3라든지 또는 IMAP이라든지 자 또는 MIM이라든지 자 이러한 프로토콜들은 전부 이메일과 관련된 응용계층에 해당하는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거 자 따라서 설마 이 문제 틀리신 분들 계실까 모르겠네요 그죠? 2번 정답이죠 자 IP는 정확히 네트워크 계층이고요 UDP는 전송계층에 해당한다 따라서 2번 정답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고 자 이러한 프로토콜과 OSI 7계층 또는 TCPIP 4계층 계층을 서로 연결하는 이러한 유형의 문제들 잘 출제되죠 많이 풀어봤죠 이전에 기출 문제의 유상통 기출 해설 강좌를 통해서도 수많은 문제들 풀었을 거예요 그리고서 이런 문제를 틀린다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쓸데없는 문제 풀 필요 없어요 기출 문제들 철저하게 분석하면서 다음에 어떻게 출제될까 이러한 것들을 예상하면서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은 학습 방법입니다 자 14번 들어가죠 역시 강의에서 제가 이거 다 해드린 겁니다 관계 대수와 우리 실제 SQL 문장을 연결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SQL 문장이잖아요 select from where 그래서 이거 유의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select에서 select에서 s&o student number겠죠 학생 번호라든지 학번 또는 이름을 가지고 온다 그럼 내가 가져올 속성이잖아요 어떠한 속성값을 가져올 때 뭐라고 했어요 프로젝트 연산이라고 했잖아요 일부러 이렇게 오시라고 했죠 수직적 부분 집합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아 그러면 그러면 s&o와 name 속성값을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맨 처음에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프로젝트가 들어와야죠 프로젝션 그리고 여기다 뭘 갖고 오라고요 s&o 값을 가지고 오라고요 그리고 name 값을 가지고 오라고요 됐나요 이게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시그마 기호를 이용하는 건 뭐예요 select 관계 대수에서 select 현사는 뭐라고 했어요 수평적 부분 집합이죠 전체 릴레이션이 이렇게 있는데 이 릴레이션 중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얘네들만 빼오고 싶어요 조건을 만족하는 얘네들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조건을 쓸 때 뭘 쓴다 select 현사를 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조건이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age 나이가 나이 속성값이 20보다 큰 값이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일단 프로젝트가 나와야 되니까 1번과 3번을 정답으로 하신 분들은 아예 공부를 안 한 거고 2번이냐 4번이냐인데 자 2번 여기다 age가 20보다 크다가 왜 나옵니까 자 s&o 값과 name 값을 가지고 와라 자 수직적 부분 집합이죠 원하는 속성값을 가져올 때 프로젝트 현산을 사용하고 자 그리고 시그마 select 현상을 이용해서 age가 20보다 크다라고 하는 조건 써주고 뒤에다가 테이블명 써주고 정답 몇 번? 2번 되게 어려운 문제 같지만 제대로 수업 들으셨다면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예를 가지고 분명히 이렇게 표현되는 거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을 것이고 저는 쉽다라고 하지만 사실 또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당황들 하시고 많이들 틀리시죠 절대 틀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본된 형태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수직적 부분 집합과 수평적 부분 집합 프로젝트 현상과 select 현상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15번 들어가죠 자 두 프로토콜 개체 사이에서 흐름 제어를 한다든지 오류 제어를 한다든지 자 메시지 전달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여기까지 보자면 두 개의 계층이 떠오르죠 데이터 링크 계층과 전송 계층 트랜스포트 계층 두 계층은 거의 하는 역할이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종단 시스템 간의 연결이라고 했을 때는 전송 계층이고 인접한 노드들 간의 전송이라고 했을 때는 데이터 링크 계층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키워드가 되는 건 뭐예요 연결성과 비연결성의 두 가지 운영모드를 제공하는 OSI 참조 모델이 뭐냐 아 연결성 전송하기 전에 미리 연결을 확립하는 거구나 연결성을 가진 게 바로 뭐라 했어요 TCP 프로토콜에 해당하는 거고 비연결성 자 연결하지 않고 무대보로 막 던져버립니다 뭐라 했어요 UDP구나 아 그럼 TCP와 UDP 전송 계층이네 됐나요 데이터 링크 계층은 연결성 비연결성 이런 거 안 나왔어요 됐나요 자 따라서 정답 3번 전송 계층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그러한 문제였죠 자 연결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전송하기 전에 연결 링크를 확립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대표적으로 TCP 전송이 바로 그러한 방지를 사용하고요 비연결성이라고 하는 거는 연결 없이 그냥 무대보로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따라서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뭐라고 했어요 UDP 전송이라고 했잖아요 자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만 정확하게 이해하셨다면 정답 3번 어렵지 않게 골라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죠 자 16번 문제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언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란 이야기인데 자 이 문제가 이제 어려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돌발 문제 뭐 이러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문제 정답은 3번이었는데 어 3번 코틀린이라고 하는 거 언제 배웠나요 이런 언어 배운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당연히 들어본 적 없어요 프로그래밍 언어가 몇 가지인데 그 수많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 합니까 아니죠 당연히 안 배웠을 수 있어요 그러나 C샵이나 파이썬이나 자바라든지 뭐 C++이라든지 이러한 언어도 우리 다 정리했잖아요 C샵은 마이크로소프트 단넷 프레임워크를 지원하는 객체제항 언어 자 C샵이라든지 C++이라든지 자바라든지 파이썬이라든지 이러한 언어들이 대표적으로 객체제항 언어라고 우리 공부했고요 파이썬은 꼭 기억하시라고 했죠 인터프리터 방식 자 근데 이제 파이썬은 정확히 말하면 자바와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 방식을 사용한다라고 했죠 1차적으로는 컴파일을 해서 바이트 코드를 만들어내고 그 바이트 코드를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해당 머신에 맞는 그러한 최종 기기화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다라고 설명했어요 자 따라서 어쨌든 인터프리터 방식의 객체제항 언어 분명히 파이썬 객체제항 언어 최근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언어 가장 뜨고 있는 언어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렸죠 인공지능에도 활용되고 최근에 또 배우기가 쉽기 때문에 객체제항 언어를 처음 접할 때 파이썬으로 공부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기억나시죠? 그죠? 자 따라서 실행시점에 데이터 타입을 결정하는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자 실행시점에 컴파일 시점에 데이터 타입을 미리 정하느냐 실행시점에 정하느냐에 따라서 정적 바인딩과 동적 바인딩 중요하다라고 하고 정적 바인딩과 동적 바인딩을 구분하는 거 분명히 우리 교재에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쵸? 여기서는 동적 타이핑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타이핑이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바인딩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따라서 정적 바인딩이 있고 동적 바인딩이 있다라고 했죠 그죠? 정적이냐 동적이냐 정적 바인딩이라고 하는 건 언제? 컴파일을 할 때 컴파일을 할 때 모든 형태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데이터 타입이 컴파일되는 시점에 컴파일러가 데이터 타입을 이미 정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할 때 지정을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짤 때 int 정수값이 조장되는 a라는 변수를 만들어라 이렇게 지정을 한다는 이야기는 컴파일러가 컴파일 할 때 a라는 변수를 만들면서 정수값이 저장되는 4바이트 기업 공간을 만들도록 이때 정해져 버리는 거죠 그쵸? 그러나 이에 반해서 동적 바인딩은 미리 이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얘는 언제? 런타임에 런타임 자 런타임이라고 하는 건 실행 런 실행 시간에 실행을 할 때 그때그때에 따라서 좀 유동적으로 데이터 타입이 결정될 수 있는 형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표적으로 파이썬이 그런 형태다라고 해서 우리 분명히 정리했습니다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파이썬이라든지 룹이라든지 이러한 언어들 자 코틀린은 그래픽 요소를 강화한 게임 개발 전용 언어이다 이게 틀렸어요 그러나 코틀린이라는 걸 몰랐다 할지라도 1번 2번 마지막 4번 자바는 컴파일된 프로그램이 자 먼저 컴파일을 하죠 컴파일을 해서 바이트 코드를 만들어낸다고 했죠 그죠? 그 바이트 코드를 만들어내게 되면 JVM이 뭐라고 했어요? 자바 버추얼 머신 자바 가상 머신상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해당 장치에 맞게 1차적으로 소스가 있다면 자 이 소스를 1차적으로 컴파일을 하죠 자 컴파일을 해서 바이트 코드를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자 1차적으로 컴파일된 경우로 바이트 코드를 만들어내고 이 바이트 코드를 인터프리터가 해당 장치에 맞는 기계어로 똑같은 바이트 코드라고 할지라도 1111이 될 수 있고 1010이 될 수도 있는 거고 1100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기계어 코드로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번역을 해줘서 그래서 호환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자바의 특징이라고 해서 제가 한참 동안 강의를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실행되는 플랫폼의 독립적인 플랫폼의 독립적이냐는 이야기는 호환성이 높다는 거죠 자바 인터프리터만 있으면 어느 기기든 어느 컴퓨터든 설치돼서 실행될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자바는 컴퓨터용 언어로 처음에 개발된 게 아니라 가전제품에 이식되기 위해서 개발됐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다 이걸 안다면 몰라도 3번 코트린 처음 들어보는 거 이거 골랐어야죠 코트린 언어는 자바 언어를 대체한다고 하면 좀 그렇다 자바 언어와 100% 호환될 수 있도록 만들어낸 언어예요 그래서 이 코트린이 뜬 거는 2009년도인가요? 아마 구글에서 안드로이드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는 자바 기반으로 앱들을 만들어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자바 이외에도 이 코트린 언어로 만들어도 좋다라고 하는 걸 구글에서 밀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코트린이 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바 언어와 100% 호환되는 형태의 언어다라는 정도 기억하는 건데 이걸 안 배웠다라고 이 문제를 못 푼다 말도 안 되죠 정답은 3번 이 문제가 좀 돌발 문제였어요 돌발 문제였으나 그러나 1번, 2번, 4번에 대한 경우를 정확히 여러분이 공부하셨다면 이상하다 3번 이거 뭔가 이상한데 정답을 골라냈어야 됩니다 그래서 코트린은 요즘에 주로 안드로이드용 여러분들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는데 많이 활용되는 자바를 대신해서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다시 나올까요? 아니에요 그냥 돌발성으로 하나 한번 나오게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17번입니다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기능 관점 자 이 문제가 되게 어려웠어요 이 문제가 이제 돌발 문제였던 거예요 이 문제가 어려웠는데 제 수업 제대로 들으신 분이라면 어? 패트린이네 이런 거 배운 적 없는데요? 사건 추적도라는 거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잘 보세요 제대로 공부하셨다면 제가 밑줄 하나 딱 끄면 정답 보여요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기능 관점 동적 관점 정보 관점으로 분류할 수 있다 동적 관점에서 시스템을 기술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옳지 않은 거 자 동적 관점에서 시스템을 기술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라고 했어요 근데 그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기능적인 관점 어떤 기능이 구현되어야 하느냐 동적 관점 동작과 관련이 있겠죠? 그 다음에 정보 관점 데이터 중심으로 보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기능 관점 요거 보시라고 요거 제대로 제 수업 들으셨다면 요렇게 연결되는 거 이상하지 않을 건데요? 그쵸? 제가 뭐라고 항상 설명드렸습니까?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 아마 몇 번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기능을 검증한다는 거는 어떠한 기능이 수행된다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 내부에서는 연산이 수행된 것이고 연산이 수행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데이터를 가지고 어떠한 처리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분석하고 테스트하고 이런 거 할 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어떠한 데이터가 어떠한 데이터가 어디서 만들어져서 얘가 어디에서 어떠한 처리를 거쳐서 어떠한 처리를 거쳐서 어떠한 처리로 진행돼서 최종 결과가 출력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분석하게 되면 이 프로그램에서 구현되어야 할 기능이 무엇인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아하 하실 거예요 패트리넷이 뭔지 사건 추적도가 뭔지 상태 변화도라고 하는 거는 얼핏 우리 UML에서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보셨다면 아마 이 문제는 4번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4번 정답을 하신 분들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얘는 상태 변화도하고 좀 비슷해요 패트리넷은 그거 알라고 문제 출제한 게 아니에요 기능 관점에서 중요한 거 자료 흐름도는 기능 관점이다 그래서 자료 데이터가 흘러가는 이걸 정리하면 버블 차트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뭐라 했어요? 처리 프로세스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떠한 처리 이 데이터가 어디서 발생해서 어떠한 처리가 일어나고 이게 어디로 저장되고 그 다음에 어디 저장된 거 어디 뭘 가지고 와서 어떻게 처리되고 이런 과정을 보면 이 프로그램에서 구현되어야 할 기능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누차 누차 몇 번 설명 드렸던 거 그렇죠? 제가 딱 없던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만 딱 이해하시면 자료 흐름도는 기능 관점이에요 어려운 문제에요 이 문제는 그러나 눈치 빠르신 분이 이것만 연결성을 찾았으면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나머지 것들 또 나올까요? 아니에요 그냥 이거 아느냐 묻는 문제입니다 핵심이 이거에요 18번 들어갑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네트워크 데이터 오류 검출 방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수업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 오류 검출 방법 여러 가지 공부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체크섬이 나왔을 때는 일의 보수 이의 보수라는 그 키워드가 나오니까 꼭 그걸 기억하시라고 여러분들께 강조드렸고 그 다음에 모듈로이 연산 이거 뭔지 몰라도 된다 다항식이라는 말이 나온다던지 다항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던지 모듈로 연산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던지 또는 집단 에러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면 이게 키워드라고 말씀드렸죠 실질적으로 얘가 어떻게 에러를 검출하고 이 과정은 몰라도 된다 그러나 이러한 키워드만 무조건 보이면 뭘 고르시라고 했습니까? 궁계수 잉여검사 뭐예요? CRC 고르시라 했잖아요 CRC 그렇죠? 모듈로이 연산을 사용한다 뭐 쭉 그런 말들 나오잖아요 또 모듈로이 연산 어쩌네 어쩌네 모듈로이 연산 이것만 딱 보면 정답 뭡니까? 수직중복검사 세로중복검사 다 우리 배웠던 거예요 순환중복검사 아 CRC 정답 3번 체크 썸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보수가 나와야 돼요 얘는 일의 보수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 키워드만 꼭 암기하시라 그래서 CRC 중요하다라고 몇 번 강조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HDC 프레임에서 프레임 체크 시퀀스에서 우리 CRC를 사용한다 이런 거 공부했죠 그죠? 체크 썸 같은 경우에는 우리 TCP라든지 이런 헤더에서 사용한다 그래서 얘는 일의 보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아마 제가 강조드렸던 거 잘 정리하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순환중복검사 CRC 찾아낼 수 있었을 거예요 자 19번 들어갑니다 이진트리에서 28을 삭제한 후 이 문제도 이제 어려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다 줬어요 이진탐색트리는 뭐예요? 이진탐색트리는 얘를 기준으로 해서 루트노드를 기준으로 해서 요논보다 작은 값들을 왼쪽으로 떨어뜨린 거잖아요 그리고 큰 값들을 오른쪽으로 떨어뜨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진탐색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을 얘랑 비교해서 작은 값이 다름이 이쪽으로 보내고 찾고자 하는 값이 이 값보다 큰 값이 다름이 이쪽으로 보낼 수 있게 자 이진탐색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자료구조가 이진탐색트리 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이진탐색트리예요 13을 기준으로 13보다 작은 값들 13보다 큰 값들이 이쪽으로 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28을 제거한답니다 28을 삭제하는데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얘를 삭제하면 이쪽에 있는 놈들 중에서 가장 큰 값 이쪽에 있는 놈들 중에서 가장 큰 값 소문자로 쓸게요 가장 큰 값을 찾아서 여기로 올리던지 왜냐하면 이쪽에는 얘보다 더 작은 값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가장 큰 놈을 찾아서 여기로 올리던지 반대로 반대로 오른쪽 서브트리에서는 얘를 기준으로 봤더니 얘보다 모든 큰 값들이 다 여기 와 있으니까 그 큰 값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 그 큰 값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찾아서 여기로 올리던지 둘 중에 하나 아무 방법을 써도 상관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 교재도 삭제된 이 과정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그죠? 자 얘보다 더 작은 값들이니까 그 중에 가장 큰 값을 찾아올리던지 아니면 얘보다 큰 값들이 여기 있으니까 그 큰 값들 중에 가장 작은 값을 여기다 올리던지 그렇게 되면 이진탐색트리가 유형이 유지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얘가 삭제된다면 얘 왼쪽 트리 이렇게 17 하나 밖에 없네요 그죠? 그럼 17을 여기로 올릴 수 있겠죠 그럼 간단히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문제가 안 돼버리니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28을 대치해서 만들어지는 이진트리에서 41의 왼쪽 자식노들고리라고 했는데 오른쪽 서브트리에 있는 가장 작은 원소로 대치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오른쪽 여기 자 오른쪽 서브트리 이 놈이죠? 바로 이 서브트리 그럼 이 서브트리는 28보다 큰 값들만 있잖아요 여기 그죠? 그러면 28보다 큰 값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 어디 있어요? 찾아봤더니 30이 가장 작네 그쵸? 아 자 따라서 그럼 30으로 대체를 한다는 거잖아요 28을 삭제하고 17을 올리는 대신에 이 중에 가장 작은 값 30을 올려서 여기로 30을 올린다는 이야기죠 그럼 30이 저기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3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얘들은 다 30이 이제 갔으니까 빼고 그러면 32, 37, 41 다 어때요? 30보다 큰 값들이잖아요 그럼 30 이제 30은 여기로 위치하겠죠? 오른쪽 기준으로 오면 되는데 그럼 얘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얘들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대로 여기다 붙여버리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32, 30으로 대체될 거고 그쵸? 30 밑으로 그대로 43 있고 43보다 작은 값 얼마예요? 41이 있고 그리고 이 41 밑으로 37, 32가 붙으면 되잖아요 41보다 작은 값 37 그 다음에 37 그 다음에 37보다 작은 값 32 이렇게 붙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쪽은 당연히 그대로 51 51 그대로 유지하고 그 다음에 60입니까? 자 62를 유지하면 이진탐색트리가 그대로 유지되잖아요 30보다 다 큰 값이죠? 43보다 작은 값들 43보다 큰 값들 됐죠? 이진탐색트리 그대로 유지됐죠? 아 자 따라서 30이라는 값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서브트리 중에 가장 작은 값으로 대체를 했다라고 문제에서 조건을 줬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가장 작은 값 30이니까 30을 여기로 끌어올리면서 그럼 30의 자식들에 해당하는 37과 31을 어떻게 할 거냐? 얘는 41 밑에다가 붙여버리면 된단 말이죠 따라서 자 41 밑으로 이렇게 얘들을 붙여버리게 되면 그러면 그대로 이진탐색트리가 유지가 되니까 문제에서 41의 왼쪽 자식 노드를 찾았으니까 정답은 37이 되겠네요 오케이? 자 대망의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거의 많은 분들이 틀리셨을 건데 예전에 국회사무처에서 이런 비슷한 문제가 거의 똑같이 나왔던 적이 있고요 7급 전산직 문제에 나오던 스타일을 응용 출제를 한 겁니다 자 이 문제는 뭐냐면 리눅스 환경에서 자 포크 시스템 호출 자 이 포크 함수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놈은 뭐냐면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면 자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면 이 함수가 호출되면서 이 놈은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프로세스를 그대로 복제해서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함수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 지금 이 프로그램이 메모리 상에서 실행이 되고 있다면 하나에 뭐가 생성된 거예요? 프로세스가 생성된 거죠 어휴 이해하셔야죠 그죠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메모리 상에서 주격장치 상에서 실제 지금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는 프로세스라고 하잖아요 자 우리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짰어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지금 실행합니다 그럼 실제 이 프로그램은 컴퓨터에서 주격장치 메인 메모리로 적재가 돼서 자 메인 메모리 어딘가에 이 프로그램이 적재가 돼서 실행이 되고 있겠죠 그러면 얘는 하나에 뭐가 되는 겁니까?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자 이 프로그램이 쭉 실행되고 있었는데 얘들 다 필요 없는 거고 자 처리되다가 뭐가 나왔어요? pid는 foc라고 하는 함수로 호출했습니다 이 명령이 딱 실행되는 순간 자 다시 말하면 메모리 상에서 자 저 명령도 이쪽 실행되다가 foc라고 하는 명령이 프로세스를 복제하라고 하는 자식 프로세스를 하나 복제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실행되는 순간 메모리 공간 어딘가에 메모리 공간 어딘가에 그대로 복제가 돼서 이 프로세스가 그대로 복제돼서 새로운 프로세스가 하나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자식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이제 생성한 프로세스는 부모 프로세스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프로세스는 자식 프로세스가 되는 겁니다 이해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pid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프로세스 아이디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운영체제에서 하나의 프로세스가 생성되면 그 프로세스를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담은 블럭이 있다고 했어요 PCB 프로세스 컨트롤 블럭 기억나십니까? 아 그러면 그 프로세스 제어 블럭의 해당 프로세스와 관련된 여러 정보들이 담긴다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해당 프로세스를 구분하기 위한 뭐가 있어요? PID 값이라고 하는 게 있죠 됐나요? 아 근데 이때 포크 명령을 생성하면서 PID 값을 받게 되는데 이때 PID 값으로 잘 들으세요?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만약에 프로세스가 생성됐다면 0을 리턴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프로세스 생성이 뭔가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자 포크 명령을 실행했는데 이 프로세스를 복제해서 자 이 프로세스를 복제해서 그대로 자식 프로세스 하나를 복제해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얘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자 프로세스 복제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뜻으로 PID 값으로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값을 리턴합니다 그렇게 규칙이 되어 있어요 이해 되셨나요? 아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은 IF 문이 나왔고 세 개의 처리문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ELSE IF 이러한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ELSE의 경우 이렇게 세 경우로 나눴습니다 조건을 보니까 PID 값이 0보다 작은 경우라고 했어요 그럼 PID 값이 0보다 작다라는 이야기는 PID 값이 뭐라는 소리입니까? 음수일 때를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PID 값이 마이너스 1 리턴을 받았을 때 말하는 거예요 그럼 PID 값이 마이너스 1을 리턴 받았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됐어요? 에러가 발생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프로세스가 제대로 생성됐어요? 안 됐어요? 프로세스 생성이 안 된 거예요 그때 이 경우입니다 PID 값 0보다 작은 경우에 근데 문제에서 조건을 뭐라고 했냐면 이 문장을 수행한 결과 자식 프로세스 생성을 자식 프로세스 생성을 어떻게 했다 했어요? 성공적으로 성공하였다 했어요 성공하였다 됐나요? 자식 프로세스 생성을 성공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조건은 먹히지 않는 거예요 자 이 경우는 PID 값 0보다 작은 경우는 마이너스 1 값을 PID 값으로 리턴 받은 겁니다 이 경우는 자식 프로세스가 생성이 안 돼서 뭔가 모르겠지만 에러가 발생해서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하지 못한 경우 마이너스 1 값을 리턴 받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놈이 만약에 실패했다면 에러가 발생했다면 이 if문이 실행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 조건에서 자식 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생성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에서 뭐라고 했냐면 PID는 PID 값이 만약에 0이면 자 이거는 성공적으로 생성됐을 때 자식 프로세스는 0을 리턴 값으로 받아요 자 따라서 성공적으로 생성됐기 때문에 PID 값 0을 리턴 값으로 받기 때문에 이놈이 먼저 실행이 되겠죠 이 조건이 실행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자식 프로세스가 제대로 만들어지면서 이 자식 프로세스 내에서 이 명령이 이제 실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명령을 분석을 해보니까 지우고 이 명령에서 뭐라고 했냐면 i는 0이고 i가 n보다 작을 때까지 i 값이 1씩 증가합니다 됐죠? 자 그런데 n 값이 여기서 얼마라고 했어요? n이 5라고 했네요 n 값이 5라고 했어요 그러면 i는 0부터 5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0부터 4까지가 되겠네요 0, 1, 2, 3, 4가 되는 거죠? i가 2씩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몇 번 반복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반복하죠? 자 뭘 다섯 번 반복합니까? 얘를 다섯 번 반복하죠 v 값에다가 i 플러스 1 값을 계속 어떻게 하라고요? 곱하라고요 그러면 v 값을 초이 값을 얼마나 줬어요? v 값 초이 값 1을 줬네요 그러면 보세요 v 값 초이 값을 1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 놈이 i 값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v 값에다가 i 플러스 1 한 값을 계속 누적해서 곱하라는 소리 아닙니까? 따라서 1에다가 i 플러스 1 값을 구해야 되겠죠? 0에다 1 더하면 1이고 1에다 1 더하면 2가 될 거고 2에 1 더하면 3 얘는 4가 되고 얘가 5가 되겠죠? 이 값이 i 플러스 1 값입니다 이게 i 값이니까 무슨 소리인지 이해 되세요? 이 놈이 i 값이잖아요 0일 때 i 플러스 1은 1이죠 i가 1일 때 i 플러스 2가 되잖아요 여기서 곱할 때 i 플러스 1 값을 v에다 곱하라 그랬으니까 1에다가 1에다가 얼마 곱해요? 1을 곱하니까 1이 되고 1에다가 2를 곱하니까 2가 되고 2에다가 3을 곱하니까 6이 되고 6, 4, 24가 되고 24에다가 5를 곱하니까 얼마가 됩니까? 5, 4, 20, 5, 20 120이 되네요 이해 되셨어요? 아 따라서 이 놈이 시행됐을 때 v 값은 120이 되는데 뭐라고 했냐면 b는 v 값을 출력해라 그러면 120 따라서 b는 v 값 120을 그대로 출력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거는 자식 프로세스가 실행이 된 거고 이제 자식 프로세스 끝났어요 그러면 부모 프로세스에 똑같은 이 명령이 실행돼야 되는데 부모 프로세스는 프로세스 아이디 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프로세스 아이디 값은 양수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놈도 아니고 이 놈도 아니고 이 엘스인 경우죠 다시 말하면 엘스인 경우는 프로세스 아이디 값이 어떤 경우예요? 0보다 큰 경우죠? 다시 말하면 양수인 경우예요 따라서 자식 프로세스는 0 값을 리턴 받으면서 그 조건에 따라서 이 놈 명령 실행하고 자식 프로세스 끝났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부모 프로세스로 넘어오겠죠? 그럼 부모 프로세스는 부모 프로세스 갖고 있는 pid 값은 그러면 부모 프로세스에 pid 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양수일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놈이 실행되는 거죠? 자, 웨이트 자식 프로세스가 실행될 때까지 일단 기다리고 자식 프로세스 실행이 모두 끝나고 나면 실행을 해라 뭐가 실행되냐면 i가 0부터 m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0부터 i값이 4가 될 때까지고 뭘 실행하라고 했냐면 v값에다가 계속 1을 누적하라는 겁니다 자, 근데 v값은 1이에요 v값은 맨 처음에 1인데 계속 누적합니다 몇 번? 5번 누적이 되니까 1에서 2가 될 거고 쭉 해서 얼마가 되겠어요? 6이 되겠죠 초기값 1을 줬는데 5번 1을 누적하니까 최종값 v값 얼마? 6이 되겠죠 그리고 뭘 출력하라 했냐면 a는 v값 출력해라 그러니까 a는 v값 6을 출력합니다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자,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돼요 pid가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하면서 자, 프로세스가 뭔가 에러에 의해서 생성이 제대로 안 됐을 때 마이너스 1값을 pid로 리턴한다는 거 제대로 생성됐을 때 0값을 리턴합니다 따라서 자식 프로세스가 처음 실행될 때는 이 중에서 pid값이 0에 해당하는 가운데 이 else if문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v값에다가 i 플러스 1값을 계속해서 누적해 곱합니다 따라서 i값이 이렇게 변하니까 i 플러스 1값은 1 플러스 된 이 값들이죠 이 값들이 계속 누적해서 곱해지게 되니까 1에서 2, 6, 24, 120 이렇게 돼서 최종적으로 출력되는 건 b는 120이라고 하는 이 결과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자식 프로세스는 끝나요 끝나고 나면 부모 프로세스가 이제 나머지 가정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분기가 일어났다가 자식 프로세스 처리가 끝나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부모 프로세스가 또다시 계속 이어서 실행을 하겠죠 부모 프로세스가 쭉 실행할 건데 이거 아니고 자, 이것도 아니잖아요 부모 프로세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 값은 양수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PID 값은 자, 따라서 이 놈이 실행되게 되는 거예요 부모 프로세스 따라서 이거는 자식 프로세스에 의해서 실행이 되는 거고요 이 놈은 부모 프로세스에 의해서 실행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식 프로세스 부모 프로세스에서 실행되다가 포크 명령으로 자식 프로세스로 넘어가서 하나를 복제한 다음에 자식 프로세스에서 실행될 때 얘가 실행된 다음에 다시 부모 프로세스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부모 프로세스로 넘어와서 다시 실행될 때는 부모 프로세스에는 이 놈이 실행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V값에다가 계속 1을 계속 6번 누적을 해버리니까 I가 0부터 0부터 M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0부터 4까지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이잖아요 5번 V에다가 2씩 계속 누적돼 버리니까 1에 5번 1이 누적되면 6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최종적 V값 6이 되고 A는 최종값 V값 6을 출력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걸 좀 원리를 아시는 분 같으면 아, 제대로 프로세스 생성이 성공했다라고 했으니까 성공했다라고 했으니까 PID값은 0을 반환 받을 거니까 이 놈은 아니고 이 놈은 에러가 발생했을 때니까 처음에 이 놈이 실행되어 있구나 그럼 B는 아, B는이 처음 출력되어 있구나 그리고 나서 자식 프로세스가 종료되고 나면 부모 프로세스로 넘어가잖아요 부모 프로세스는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니까 양수값, PID값, 양수값을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자, 이 놈이 실행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A는 하고 출력이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B는, A는 이렇게 출력된다는 순서만 알아도 눈치껏 자, 정답에서 B는, 그 다음에 A는 하고 출력되는 게 1번밖에 없네요 자, 따라서 B는 120, A는 6이라고 하는 결과값이 출력되죠 어려운 문제예요 돌발 문제였고 이런 문제 틀리는 거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자, 20번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고 이제 포크 명령이 또 출제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이제 또 이게 출제될 게 있고 또 이제 나중에 제가 모의고사에서 한번 다뤄드릴 생각입니다 포크 명령을 반복문하고 이렇게 돌렸을 때 프로세스가 몇 개 생성되느냐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은 제가 모의고사에서 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2020년도 지방지 컴퓨터 일반 문제를 꼼꼼히 다 살펴봤습니다 앞서 언급해드린 대로 단순히 문제단만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관련된 내용들을 차분히 정리하시면서 내용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